오늘은 니트가 패턴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? 색감이랑 이거 언니 이거 언니는 여기 계속 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 마술 하나만 보여줘요 이런 거 마술이네 여기는 이제 영국 왕실로 들어가는 니트 브랜드예요 아니 근데 니트 정말 퀄리티가 너무 좋네요 딱 만져보면 색감이 정말 니트는 만져보면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이렇게 된 컬러도 너무 좋아요 남자들이 입었을 때 약간 너무 예뻐요 맞아 너무 좋아 따뜻해요 안기고 싶지 않아요? 날 안아줘 안아줘 날 안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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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줘